좌표 북위 37도 23분 28초 동경 127도 57분 13초 북위 37.391057도 동경 127.953601도 37.391057 127.953601 캠프롱은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에 위치한 미국 육군의 주둔지이다. 2010년 6월 4일자로 폐쇄되었다. 캠프의 이름은 1951년 한국전쟁 중 원주 부근에서 세운 공로로 명예훈장을 받은 육군 병장 찰스 아르 롱을 기려지었다. 그는 전사 당시 제2보병사단 38보 병연대 m중대 소속 박격포소대의 전방 관측병이었다. 2006년 기준으로 약 2만 9천 제곱미터 면적의 126동이 건물이 있다. 1955년 캠프롱은 r-401 비행장 관리 업무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세워졌다. 주한미군 군사 고문단의 제1야정군 파견대 대장의 작전 통제를 받는 제21 반지원단 소속이었으나 1978년 캠프페이지 소재 제19 전구지원사령부 예하로 편입된다. 1998년에는 약 500명이 현역 군인 및 550여 명의 민간인 군무원이 배속되었다. 치과, 약국, 양호실 등의 의료시설 그리고 볼링장, 짐, 레크리에이션센터, 테니스장, 라켓볼장, 체육시설, 소프트볼구장, 풋볼구장, 공예샵, 장교클럽, 하사관클럽, 사병클럽, 운동장 등의 오락설비를 갖추고 있다. 상업시설로 은행, 세탁소, 이발소, 쇼핑몰 등이 있다. 2007년도에는 px를 둘러싼 스캔들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0년 6월 4일 캠프롬과 캠프이글 두 주둔지가 폐쇄되었으며 육군 주둔지 지원 업무는 캠프 험프리스로 통합되었다. 용산, 한국 10월 5일, 제8군은 미군기지 재배치 및 대한민국의 부지 반환 조치의 일환으로 원주 지역 캠프 룸과 캠프 이글을 폐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캠프 험프리스 및 제3구역사령관 조셉 무어 대령은 양 캠프의 군무원들에게 기지 폐쇄 관련 브리핑을 하며 캠프 험프리스로의 이전 혹은 새 기술 습득에 동의한다면 군무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현재 양기지에는 176명이 한국인 직원을 포함하여 총 386명이 군인 및 민간인이 근무 중이다. 당초 계획은 2008년 폐쇄였으나 2010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부지는 대한민국에 반환된다. 폐쇄 및 반환에 관련된 상세한 일정은 조율 중이다. 양 캠프의 업무는 전부 캠프 험프리스로 이관된다. 미국 육군은 2016년까지 한국 내 전 병력을 평택과 대구 두 곳의 허브기지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 조치로 인구 밀집 도심 지역에서 미군의 의어적인 인상을 덜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아울러 낙후된 소규모 주둔지에서보다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리는 통합기지를 얻게 될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